양녀상 충주연린학교 감자꽃 중창단 축하합니다 양녀상 충주연린학교 감자꽃 중창단 네 축하합니다 축하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키타 하모니 동아리 축하합니다 양녀상 통키타 하모니 동아리 소리사랑 섹스폰 동아리 축하합니다 장녀상 우리사랑 섹스폰 동아리 장녀상 사나레 통키타 동아리 축하합니다 장녀상 사나레 통키타 동아리 대원 축하합니다 장녀상 마지막 다섯 배 팀 꼬부다 플러트 동아리 축하합니다 장녀상 사나레 통키타 하모니 동아리 축하합니다 양녀상 꽃보다 플러트 동아리 대원을 잡아왔습니다 우수상 3개 팀 40만이 상당히 충주성 상품권이 증정됩니다 우수상으로 문세미 기타 동호회 대원을 잡아왔습니다 우수상 세 번째 팀 중에서 먼저 두 번째 팀 우수상 목행동 주민센터 사물 놀이팀 네 우수상 목행동 주민센터 사물 놀이팀 우수상 충주노인복지관 차민 맥스 네 차민 맥스 우수상 우수상 목행동 주민센터 사물 놀이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